네 여기는 반지아입니다 반지아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창문 방향은 아니네요 반지아고요 1.5룸이에요 가격은 1,000에 50을 희망하시는데 조금 내고 될 것 같아요 조금 깎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창물도 있고 주방 공간이 식탁 정도는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구조가 나오려나? 구조가 조금 애매하네요 주방은 다릅니다 방도 방 크기를 한번 재 볼게요 옵션은 다 있네 3,47m 거의 3,50m 되는 3,47m 2,50m 입니다 반 크기만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 조금 애매하고 사실 1,50m이면 지상층이면 모르겠지만 반지아라서 1,50m이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긴 한데 월세를 좀 지금 깎아 줄 수도 있을까 그 상황이라서 월세를 깎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방이 필요하신 분들 분리된 공간 여기는 책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옷장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는 가만하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골목 없이 큰 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